안녕하세요. 배워봅스어 관광중국어 시즌2의 진행을 맡고 있는 이영석, 오윤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핵심을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동사를 도와준다, 즉 조동사를 배웠었죠? 그 용법 한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뭐뭐 할 수 있다? 넝 뭐뭐 할 줄 안다? 후에 뭐뭐 해도 좋다, 괜찮다? 뭐 뭐 하려고 하다? 뭐 뭐 해야 한다? 뭐 뭐 하고 싶다?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두 번째, 주어뒤에 쓰여서 행위 주체를 나타내는 누구누구가 뭐 뭐 시 하는 표현과 또는 문장 앞에 쓰여서 자 라고 말을 꺼낼 때 어떤 단어를 사용했었나요? 동사 라이, 라이를 사용할 수 있었죠?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동사 앞에 쓰여서 지금 뭐뭐 하고 있다라는 진행을 나타내는 표현, 어떤 표현이 있었나요? 세 가지가 있었는데요. 정, 정, 쟈이, 쟈이 또는 정, 쟈이, 쟈이 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재미있고 유익한 중국어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은행에서 사용하는 중국어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고 유익한 그리고 핵심만을 콕콕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배울 첫 번째 문장을 봤더니요. 번호표를 뽑고 기다려주세요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 한번 해볼까요?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뽑다라는 동사와 기다리다는 동사, 즉 동사 두 개가 이어져 있는 연동문 구조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뽑다라는 동사를 살펴봤더니요. 우리말 한자의 뽑아내다, 뽑을 추자와요. 다음에 취하다 라는 취자의 동사인 취라는 동사가 보입니다.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는 표현을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담배를 피우다 라는 말은요. 뽑아내다 연기를 이러한 구조로 사용해서 초엔, 초엔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요. 돈을 찾다라는 표현은요. 취하다, 돈을 이러한 구조로 취챈, 취챈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뽑다, 찾다라는 동사가 합쳐진 초취, 초취 라는 동사가 뽑다라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고요. 또 하나 번호표를 봤더니 먼저 번호라는 단어 보이네요. 어? 번호라는 표현 배운 적 있죠? 우리가 어떤 단어가 생각나나요? 그렇죠. 하오마, 하오마가 생각나죠? 예를 들면 전화번호 어떻게 말했나요? 띄, 하, 하오마. 예약번호 어떻게 말했죠? 위딩, 하오마. 다음 여권번호 생각나나요? 후, 쟈, 하오마. 이렇게 말을 했었죠. 근데 이 표라는 단어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가 말하는 표라는 의미는요. 두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보는 A4용지의 표를요. 우리는 띄, 띄, 띄 라고 사용하고요. 요만한 조그마한 종이쪽지, 종이조각이라는 의미의 표는요. 티아오, 티아오를 사용해 주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번호표는 번호가 적힌 종이조각이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하오마, 티아오, 하오마, 티아오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동사인 기다리단 동사, 우리 많이 했었죠? 이름절 동사, 덩, 덩. 이 덩을 많이 사용했었는데요. 여기서는 이름절 동사인 덩을 사용하지 않고요. 같은 기다리단 동사이지만 순서를 지키며 대기하다, 순서를 대기하며 기다리다. 이러한 이음절 동사인 덩호, 덩호를 사용해 주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정리해봤더니요. 뭐뭐해 주세요, 뽑다, 번호표를, 기다리다, 즉 순서를 지키며 기다리다. 이러한 문장 아닐까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다 같이 딱딱 붙여보겠습니다. 칭, 초, 쥐, 하오마, 티아오, 덩, 호. 칭, 초, 쥐, 하오마, 티아오, 덩, 호.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두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라는 말은 우리가 네 글자 표현도 있었지만 쉽게 우리가 사용한다면 안녕하세요. 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손님이니까 다 같이 웃으면서. 닌하오, 닌하오, 닌하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아휴, 이 표현은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었죠. 첫 번째, 이름절 동사인 야오. 야오를 사용해서 당신은 원하다, 무엇을. 당신은 필요하다, 무엇을. 닌야오 샤마, 닌야오 샤마. 이렇게 간단히 말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당신은 손님이 뭐뭇이 필요하다, 도와주다, 까. 이런 문장으로 이해해서 도움이 필요합니까? 라는 문장. 기억나나요? 닌, 쉬야오, 빵, 망, 마. 닌, 쉬야오, 빵, 망, 마.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배울 세 번째 표현은 뭐냐 봤더니요. 자, 필요하다는 동사가 보이죠. 어떻게 사용합니까? 슈야오, 슈야오. 이 단어가 보이고요. 우리가 무엇, 무슨, 어떤. 이러한 물어볼 때 쓰는 의문대명사. 뭐가 보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샤마오, 샤마오. 근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샤마오, 샤마라는 단어를요. 무엇이라고 해서 항상 수로로만 쓰이는 줄 알아요. 근데요, 샤마라는 단어는 명사 앞에 쓰였을 때는 무슨 뭐, 어떤 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요, 어떤 색깔 하면요. 샤마오, 앤서. 샤마오, 앤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요. 어떤 운동, 무슨 운동이라 그러면 샤마오 윈동, 샤마오 윈동.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뒤에 나와 있는 빵주, 빵주라는 단어는 동사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션머드에 왔기 때문에 명사로 쓰여서 도움이라는 말로 사용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할 점은 빵주, 빵주라는 단어는 도와주다라는 동사도 있지만 도움이라는 명사로 사용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와 비교되어져서 빵망, 빵망이란 단어는요 도와주다라는 동사로만 쓰인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본다면 안녕하세요? 필요하다? 어떤 도움? 이러한 문장 아닐까요? 딱딱 갖다 붙여보겠습니다 닌하오, 슈야오, 션머, 빵주, 닌하오, 슈야오, 션머, 빵주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세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신청서를 작성해 주세요라는 말이 보이네요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하겠습니다 징, 시엔, 디엔, 시에, 션, 징, 뼈 징, 시엔, 디엔, 시에, 션, 징, 뼈 자 먼저 수로를 봤더니요 어디어디에 작성하다, 작성하다는 동사가 보여요 근데 우리도 여기서 주의할 것은요 작성하다라는 말에 현혹될 것이 아니라 어떻단 내용을 채워넣다, 채우다라는 동사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단 내용을 채워넣다, 채우다라는 동사는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한데요 첫 번째 한 글자 동사인 디엔 디엔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채워서 써넣다라고 해서요 다같이 디엔 시에, 디엔 시에 이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면요 우리가 표를 작성하다 이 말은 채워넣다, 표를 이라고 해서 디엔, 비야오, 디엔, 비야오 이 두 글자를 많이 사용하고요 두 번째 이 표를 작성하다라고 붙여서 말한다면요 채워넣다 이 한 장의 표를 이러한 구조에 입각해서 디엔, 쩌, 장, 비야오, 디엔, 쩌, 장, 비야오 이때 장이라는 단어는요 쩌나 뒤에 반드시 뭐가 온다? 양사 그래서 종이를 세는 양사, 장 기억하시면 더 도움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작성하다 이 말은 채워서 써넣다 신청표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디엔 시에, 샌, 징, 비야오 디엔 시에, 샌, 징, 비야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봤더니 자, 신청표가 보이네요 신청서, 신청서라는 말은 신청하다 라는 동사인 션칭, 션칭이라는 단어와 또는 표라는 단어인데요 A4 용지에 쓰이는 단어, 어떤 단어 쓴다고 그랬죠? 앞에서 비야오, 비야오를 붙여서 션칭, 비야오, 션칭, 비야오 이때 주의할 것은요 칭, 비야오, 삼성이 두 개가 되기 때문에 그 칭을 이성으로 읽어서 션칭, 비야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 본다면 뭐뭐 해 주세요? 우선 먼저 채워서 써넣다 신청표를 이런 문장 아닐까요? 갖다 붙여 보겠습니다 칭, 시엔, 티엔, 시에, 션칭, 비야오 칭, 시엔, 티엔, 시에, 션칭, 비야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네 번째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비밀번호를 눌러주세요 라는 문장이 보입니다 자, 빨간색 펜을 들고 성적 표시 할까요? 칭, 슈루미, 마 칭, 슈루미, 마 자, 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어떠어떠한 번호를 누르다 누르단 동사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때 누르다라는 것은 컴퓨터로 보시면 어떠어떠한 자판을 두드리다 자판을 두드려서 입력하다 이러한 동사를 떠올려야 돼요 그래서 어떠어떠한 자판을 두드려 입력하다 라는 동사 슈루, 슈루 이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뭐를 봤더니요? 비밀번호래요 이 말은 비밀이란 단어와 번호를 합쳐주는 단어가 아닐까요? 먼저 비밀이란 단어는요 다 같이 미미, 미미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번호 어? 앞에서 배웠잖아요 번호란 말은 다 같이 하오마, 하오마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 한번 살펴볼까요? 이것은 비밀입니다 라는 말을 하고 싶으면요 이것은 뭐뭐이다, 비밀 이러한 구조에 입각해서 저, 슈미, 미 저, 슈미, 미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고요 자, 예약번호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예약번호는 뭐뭐이다, 얼마 이러한 번호가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유딩하오마 시 두어샤 유딩하오마 시 두어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죠 근데 우리 여기서요 비밀이란 단어를 활용해서 비밀을 지키다 라는 말은요 바오미 바오미 즉 지키다, 보호하다, 비밀을 이 두 개의 글자를 합쳐서 바오미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러한 표현도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볼까요? 이 일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일은 비밀을 지켜주셔야 합니다 라는 말은요 이 일은 꼭 반드시 뭐뭐해야 한다, 비밀을 지키다 이러한 구조로 저, 지엔, 시 이딩, 야오, 바오미 저, 지엔, 시 이딩, 야오, 바오미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뭐뭐해 주세요 입력하다 비밀번호를 이라는 문장 구조가 되기 때문에 칭, 슈루미, 마 칭, 슈루미,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세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빨간색 편을 들고 성적 표시하겠습니다 하이, 야오, 원, 비, 에덤, 마 하이, 야오, 원, 비, 에덤, 마 자, 이 문장의 수를 봤더니요 뭐뭇은 없으세요? 라는 문장이 보이네요 우리 앞에서 많이 배우지 않았나요? 뭐뭇은 없으세요? 뭐뭇이 더 필요합니까? 뭐 더 필요한 건 없으세요? 이러한 패턴이 아닐까요? 자, 그럼 이러한 문장 한번 예를 들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음식을 주문하고 나서 그 마지막으로 물어본 표현이 있었죠? 뭐더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 어떤 표현이 있었죠? 뭐더 필요하다, 다른 것, 까 이런 패턴이 기억나나요? 하이, 야오, 비, 에덤, 마 하이, 야오, 비, 에덤, 마 이렇게 말을 했었죠? 이걸 응용해서 뭐더 다른 색깔이 필요하십니까? 라는 문장은 뭐더 필요한가요? 다른 색깔, 까 이러한 구조 아니었나요? 자, 어떻게 했었을까요? 하이, 야오, 비, 에덤, 엔, 서, 마 하이, 야오, 비, 에덤, 엔, 서, 마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그러면 우리 앞으로요 뭐더 뭐뭐 합니까? 라는 문장이 나오면 딱 정리해서 하이, 야오, 샤마, 샤마, 마 하이, 야오, 샤마, 샤마, 마 이렇게 패턴으로 만들면 어떨까요?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른 문의사항은 없으세요? 라는 말은 뭐더 다른 질문할 거 물어보려고 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뭐더 다른 것을 물으려고 하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면 어떨까요? 그래서 이러한 표현을 딱딱 정리해 본다면 본문으로 돌아와서 뭐더 뭐뭐 하려고 하다 묻다 다른 것, 까 이런 문장 아닐까요? 자, 그럼 한번 딱딱 갖다 붙여볼까요? 하이, 야오, 원, 비, 에덤, 마 하이, 야오, 원, 비, 에덤, 마 이렇게 만들 수가 있었네요 다 같이 웃으면서 아하!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알 수 있는 거의, 거의 중고 수업 시작해 볼게요 오늘은 은행에서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배워보도록 할게요 먼저 신분증이나 외국인 등록증이 있는지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신분증이란 단어는 션펀정, 션펀정이라고 하고요 가지다, 지니다라는 단어 따이, 따이를 사용해 신분증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따이 션펀정, 따이 션펀정이라고 합니다 완료를 나타내는 너와 문장 끝에 음운을 나타내는 말을 붙여 신분증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닌 따이 션펀정 러마 닌 따이 션펀정 러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란 단어는 외국인, 외국인이라고 하고요 등록증이란 단어는 등록증, 등록증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외국인 등록증은 와이구어런, 덩루정, 와이구어런, 덩루정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지니다, 가지다 라는 단어 따이, 따이를 넣어 외국인 등록증을 가지고 있다 라는 표현은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완료를 나타내는 너와 음운 어기조사 말을 붙여 외국인 등록증 있으십니까? 라는 표현은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마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마 닌 따이, 와이구어런, 덩루정 러마 고객들에게 서류 작성을 부탁드릴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표시하다 라는 단어는 뼈 시, 뼈 시, 뼈 시 라고 하고요 내가 표시하다 라고 말할 때는 워 뼈 시, 워 뼈 시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장소, 곳을 나타내는 띠 방, 띠 방을 넣어 내가 표시한 곳이라고 사용할 때는 뭐뭐 이, 뭐뭐 한, 덜 덜 을 넣어 워 뼈 시, 네, 디 방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 면에 따라, 따라서 라는 전치사 안 맞아 를 사용해 내가 표시한 곳을 따라서 라고 사용할 때는 안 맞아 워 뼈 시, 네, 디 방 안 맞아 워 뼈 시, 네, 디 It방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입하다 작성하다 라는 단어 를 넣어, 我標示的地方, 我標示的地方, 我標示的地方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什麼에 따라, 따라서 라는 전치사, 按照,按照 를 사용해, 내가 표시한 곳을 따라서 라고 사용할 때는 按照我標示的地方, 按照我標示的地方, 按照我標示的地方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 기입하다, 작성하다 라는 단어, 點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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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장 앞에 정중함을 나타내는 請, 請, 請을 붙여 제가 표시한 곳만 작성해주세요 라는 표현은 請按照我標示的地方, 點寫, 請按照我標示的地方, 點寫, 請按照我標示的地方, 點寫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請按照我標示的地方, 點寫, 請按照我標示的地方, 點寫, 주소라는 단어는 住址, 住址, 住址 라고 하고요. 電話번호라는 단어는 電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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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話號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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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電話號碼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外國人 등록증은 어떻게 말했죠? 外國人 등록증, 外國人 등록증, 外國人 등록증이라고 했었죠? 外國人 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外國人 등록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記錄하다, 작성하다 라는 단어 點寫, 點寫, 文章 앞에 請, 請을 붙여 주소, 전화번호, 外國人 등록증 번호를 적어주세요 라는 표현은 請電話號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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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請電話號 에이티엠기 사용에 관한 표현들 연습해 볼게요. 입금, 입금하다 라는 표현은 준권, 준권 이라고 하고요. 반대로 출금, 출금하다 라는 단어는 쥐취엔, 쥐취엔 이라고 합니다. 뭐 뭐 해도 된다 라는 조 동사 거의, 거의 에 사용하다, 쓰다 라는 동사 용, 용을 넣어 사용할 수 있다 라는 표현은 거이용, 거이용 이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모두 다 라는 단어 또, 또 를 넣어 입금, 출금 모두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고 표현할 때는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이티엠기라는 표현은 자동 이라는 단어 지동, 지동과 인출기라는 단어 궤위연지, 궤위연지를 합쳐 지동, 궤위연지, 지동, 궤위연지 라고 사용할 수 있는데요. 입금, 출금은 에이티엠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은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준권, 쥐취엔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정리, 정리하다 라는 단어는 정리, 정리 라고 하구요. 통장이란 단어는 준저, 준저 라고 합니다. 그래서 통장정리라는 표현은 정리, 준저, 정리, 준저 라고 사용할 수 있구요. 계좌이체라는 단어는 준저, 준저 이라고 합니다. 아까 배운 표현에서 모두 에이티엠기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은 또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또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라고 사용할 수 있었죠. 여기에 역시라는 단어 예, 예 를 넣어 통장정리, 계좌이체 역시 에이티엠기에서도 가능합니다 라는 표현은 정리, 준저, 주안자, 예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정리, 준저, 주안자, 예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정리, 준저, 주안자, 예 도 거이용, 지동, 궤위연지 마지막으로 송금, 환전, 인터넷 뱅킹 신청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들 정리해 볼게요. 송금하다 라는 단어는 회관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려고 하다 라는 조동사 야, 야 를 넣어 송금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은 야 회관, 야 회관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 마 주어 당신 닌을 넣어 송금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닌 야 회관 마, 닌 야 회관 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닌 야 회관 마, 닌 야 회관 마 환전하다 라는 단어는 환찬, 환찬 이라고 하고요. 뭐뭐 하려고 하다 조동사 야 를 붙여 환전하려고 하다 라는 표현은 야 환찬, 야 환찬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의문을 나타내는 마 를 붙여 환전하실 건가요 라는 표현은 닌 야 환찬 마, 닌 야 환찬 마 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닌 야 환찬 마, 닌 야 환찬 마 인터넷 이란 단어는 왕 샹, 왕 샹 이라고 하고요. 은행이란 단어는 인항, 인항 이라고 합니다.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인터넷 은행 즉 인터넷 뱅킹이란 표현은 왕 샹 인항, 왕 샹 인항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다 라는 단어 션 칭, 션 칭을 넣어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다 라는 표현은 션 칭 왕 샹 인항, 션 칭 왕 샹 인항 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뭐 하려고 하다 조동사 야 와 문장 끝에 의문을 나타내는 마 를 붙여 인터넷 뱅킹을 신청하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은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닌 야 선 칭 왕 샹 인항 마 내가 표시한 곳만 작성해 주세요. Q 친 안, 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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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얌. 입금 출금은 ATM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충권取钱도可以用 自动贵远지 환자 하실 건가요?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 한 번 정리해 보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이쪽지, 종이조각이라는 표현, 번호표라고 해서 어떻게 확인했었나요? 条,条를 사용해 号码条,号码条라고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다리다는 동사이지만 순서를 대기하면서 기다리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어떤 표현이 있었죠? 이음절인 等,号,等,号를 사용할 수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비밀번호를 누르다, 번호를 누르다는 표현이지만 자판을 두드리면서 입력하다 이렇게 기억하라 그랬죠? 어떤 동사가 있었나요? 修, 루,修, 루 잊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뭐 더, 뭐 맙니까라는 이러한 패턴이 나왔다. 어떻게 사용하라 그랬었죠? 还有什么什么吗? 还有什么什么吗? 를 사용해 주세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자, 이제! 네!